다진 한강이라는 주인공 광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장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저야 똘하나 내 손에서 예쁘다 예뻐 세모네 목모난 마음 나도 이제 줘야 돼 잔주려는 나이를 세고 머리 위에 돼꽃이 피네 바쁘다 말고 꿈 하나만 접자 시간 당으려 말고 사랑하며 살자 언젠가 사진 한 장 가슴에 묻고 갈 사람아 네 다시 한번 울산길에서 여성노래교실 오신 여러분 달렸습니다 세월이 저야 똘하나 내 손에서 예쁘다 예뻐 새모네 목모난 마음 나도 이제 줘야 돼 잔주려는 나이를 세고 머리 위에 꽃이 피네 바쁘다 말고 꿈 하나만 접자 시간 당으려 말고 사랑하며 살자 언젠가 사진 한 장 가슴에 묻고 갈 사람아 언젠가 사진 한 장 가슴에 묻고 갈 사람아 가슴에 묻고 갈 사람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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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았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우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근정아 인사드리고 두 번째 곡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의 주인공 근정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반갑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4년 전에 제가 여기 다녀간 적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하시고 계신 분 그때 계신 분들 다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찾아뵙게 돼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미운 사내로 한 곡 전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또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바로 주시면 박수와 함께 음악 주세요 박수 치시면서 하이 주! 주! 저 이쪽이 또 잘 들리세요 야 좋아 헤이 이쪽도 분위기 좋아요 헤이 아 역시 수군마래교실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분위기 최고입니다 좋아요 출발하겠습니다 순진한 여자의 가슴이 다 돌을 던진 사람이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마른 애인다 반갑습니다 활짝 빈 꽃처럼 웃던 얼굴이 왠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람이야 눈산에 눈산에 얇이 희운 산에야야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방송 항상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기분 좋아요 반갑습니다 이 절 다 아시죠 함께 불러주세요 순진한 여자의 가슴이 다 돌을 던진 사람이야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마른 애인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팔짝 빈 꽃처럼 웃던 얼굴이 왠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람이야 눈산에 유산에 얇이 희운 산에야야 눈산에 유산에 얇이 희운 산에야야 이야 괜찮았어요 근정화가 전국에서 노래 잘한다고 요즘에 좀 소문이 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여기 우리 언니아는 얼굴의 표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 뒤에 우리 안 보이지만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표정으로 제가 기분이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이야 근정화가 이렇게 인기가 좋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까 언니를 보고 제가 인사를 드린 거 맞습니다 센서가 있어 우리 수근 선생님께서 전국에서 노래교실에서 최고 강사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제가 4년 전에 왔지만 꼭 한번 또 오고 싶어서 선생님께 제가 사정을 해서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무나 안 불러요 사실 노래 잘한 가슴만 부르시더라고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수근 선생님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울산 캡에서 여성 노래교실 우리 회원 여러분 저를 아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맛으로 노래 부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슬픔에 빠져있어서 우리 홍창승 선생님께서 저보고 힘과 용기를 내서 가수 생활을 하라고 노래 제목이 이제부터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박수가 많이 나오면 제가 신나게 한번 놀아드리고 박수 없으면 바로 대구로 가려고 아셨죠? 네 박수 주시면 이제부터 노래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 울산 캡에서 노래교실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정마다 대박나시고 성성장구 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박수 조금 더 크게 예쁘게 찍어주세요 얼굴이 커서 작게 찍어주세요 우리 사랑은 이제 끝까지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야 만났나요 돌아돌아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있어요 떠나간 세월에 좋은 세상 못 만나서 거품처럼 살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을 만난 꿈만 같아요 아하하 불꽃처럼 다오르는 우리 사랑 이제부터야 네 울산 캡에서 여성 노래교실이 앞으로 이제부터 좋은 날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야 만났나요 돌아 돌아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있었나요 좋다 떠나간 세월에 좋은 세상 못 만나서 거품처럼 살았지만 이제야 만났나요 이제라도 당신을 만난 꿈만 같아요 아하하 불꽃처럼 다오르는 우리 사랑 이제부터야 아하하 불꽃처럼 다오르는 우리 사랑 이제부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앵골소리 좀 더 크게 외쳐주십시오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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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노래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사진 한 장으로 두 번째 곡으로 대박 터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함께 대박의 박수 고맙습니다 언제나 울산 KBS 여성노래예술이 전국에서 최고가 되는 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건 선생님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근정하고 조금 더 놀건데 후회하지 마시고 엉덩이 마음대로 흔들어주시고 함성만큼 찔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해! 쉬! 신나게 서풍 달아보겠습니다 해! 쥬! 쥬! 해! 일어나셔서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해! 쥬! 좋다!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다른 인생 좋아요! 하루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하루하루 소중하지 감사합니다 해!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어떻게 한 번 붙잡을 수 없다면 서풍 달이 서풍 달이 서풍 달이 잘하겠습니다 좋아요 기분 좋아요 좋은 방법 함수 한 번 질러주세요 좋아 해! 흥! 흥! 시린 가슴에 바람이 부은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힘차게 달려 후회 없는 냄새 본동명에도 별거 없더라 이뻐요 해! 힘이 잃을 때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 니가 정말 최고 친구야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세 불어나다 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여러분 행복합니다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나 기분 좋은 만큼 근정하가 흥분을 했어 기분 너무 좋아요 이어서 시대권을 쯧쯧쯧 쯧쯧 좀 더 심하게 뛰어 뛰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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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게 뭐 별거 있더냐 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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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되는거지 좋아해 시대 다 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보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이 룸 서럼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우이! 하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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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루 걱정 마시고 근심 걱정 다 들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갑니다 헤이! 하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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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아이고 친구 좋다 헤이! 싫다 할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청화 한번 해본다 신나게 돌릴게요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다른 길을 이룬 세럼에 예! 미련 딸이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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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한 번 더! 헤이!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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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군정호!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참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에이 참을라 잘 노는구만